음악 시골 생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날 부부는 무작정 짐을 쌌습니다. 여기 잡초할 거지? 아니 근데 꾸짖퐁 남았어? 꾸짖퐁이 안 남았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새가 다 따먹었나 봐. 뭐야 여기 두 개밖에 없잖아. 귀촌한 지 2년이나 됐지만 어리바리한 초보 농부를 새들도 알아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관리가 되고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나무야 관리해서 키우는 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자라는 거죠. 아 그런 거죠? 네. 마늘보다 잡초가 더 무성한 부부의 밭. 아우 망초. 여기 좀 망한 것 같아 마늘이. 여기 하나만 뽑아보자 지금. 이거? 예예예. 다시 뜨네. 가자. 너 집에 가자. 우와. 역시. 이쯤 되면 애가 타야 하는 게 농부 마음일 텐데 마냥 느긋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 일은 끝나신 거예요? 내일 하면 되죠. 오늘만 날인가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왠지 재미있을 것만 같은 부부의 귀촌 이야기 만나보실래요?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 토동리. 산 모양이 거북을 닮아 거북물마을이라고도 하죠. 서울에 살다 2년 전 이곳으로 와 마을 최연소 주민이 됐다는 준영 씨와 지현 씨 보부. 펴투에게 잘 보내드시게 되었습니다. 휴학원을 한 대리 하고 있는 문자로 가는 길에 한 번 일찍 реально. 잠시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에 쌍국게잉했었습니다. 아이고 오시는 약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저희 이제 인터넷에 저희 사는 모습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네. 피디님도 나오실 거예요. 제가 출연을... 세수 좀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세수하고 오신 거구나. 이건 어디에 쓰인다고요? 저희 인터넷에 귀촌해서 왔을 때부터 계속 저희 사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 것도 방송에 나가요? 당연하죠. 한국기행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부는 좌충우돌 자신들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얻어온 거 확인장 이거 심어야겠다 빨리. 야 그거 말랐겠다. 빨리 심어야겠다. 꽃도 막 있어 지금. 이거 그냥 꽂으라고 하셨지. 더 타야겠지. 여기 꽃 달려 있는가 봐. 제일 먼. 나면은 좋고 안 나면 말고. 근데 꽃 너무 예쁘다. 됐다. 끝. 서둘러 선인장을 심은 건 오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많이 자랐네. 우와. 우와. 얘 봐. 얘 못 보던 애인데. 우와. 이건 아무도 못 줘. 어떻게 해? 나무를 감아버려? 내가 해.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걸 봤어. 봤어? 비록 꼬집봉 열매는 빼앗겼어도 복숭아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해야지 새들이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약간 무당집 나무 같잖아요. 점 보러 오면 어떡하지? 우와. 야 건들지 마 괜히. 우와. 여기 새 때문에요. 테이프. 새가 뭐하면 갈. 복숭아. 아이고 이런 거라도 쳐내버려. 이거 풀인가 이거 풀. 이런 거라도 쳐내버려라고. 풀 있는 게 예쁜데. 뭐가 예뻐. 이거 망초꽃 엄청 예쁘지 않아요? 잡초조차 예쁘다 하는 철부지 농부. 이 풀이 좋아? 네. 풀이 좋죠. 다 먹는 건데. 한십매. 나하고는 조금 안 맞은 게 있어. 거의 자라죠. 조금 안 맞은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뭐하래요. 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기. 무엇을 해야지. 먹을 거를. 풀이 많은 게 여기 봐. 풀이 없는 걸 할머니 봐. 지금 여기가 밭이에요. 여기 풀이 있는 곳이. 네. 할머니 밭이랑 저희 밭이랑 구분 지으려고. 잡초를 일부러 놔두고 있어요. 왜 놔둬. 남들이 손 봐. 아니 할머니 밭이랑 너무 구분이 안 될까 봐. 아이고 참나. 저희가 할머니 밭에 막 심을 수도 있잖아요. 구분이 안 돼가지고. 평생 흙을 읽으며 살아온 할머니로서는 잡초 무성한 밭이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기가 찰노릇이지요. 파. 상추. 고수. 로메인 상추. 콜라비. 치커리, 콜라비, 당기. 요 조그만 거의 한 일곱 절까지. 네. 이게 저희 채소 마트예요. 여기에. 저거는 브로콜리인가? 이거? 이거 브로콜리 아니면 양배추. 브로콜리 같다. 브로콜리. 응. 브로콜리. 쟤는 뭐야? 쟤 이렇게 속 잘하네. 이거? 이거 감아준 거 같아. 먹어버려. 감아준 거 같아. 두 분이 지금 보고도 뭐가 생긴 건지 모른 거죠? 네. 네. 잘 몰라요. 저희 시모노카도 잘 몰라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저희가 먹어야 하는 것들 위주로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심을 거예요. 저희 지금. 밭 남은 데다가 저희 좋아하는 것들로. 초보 농사꾼 누네는 아직은 흙이 내어주는 선물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거 다음 주면 있겠는데? 다음 주면 먹겠네. 지금. 크기가. 크기가. 터전을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늘 꿈꾸던 곳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기초는 딱히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서 하지는 않았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시골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한 번 살아보고 싶다. 그냥 그러고. 내 집, 내 마당이. 그걸 갖고 싶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20살 어린 시절에 만나 8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 7년째에 접어든 준영 씨 부부. 큰일에 좀 쳤다 가자. 어, 힘들어. 여기 딱 큰일에 좋지. 응. 잘 만들어놨어. 아, 좋네. 튼튼하네. 튼튼해. 아직도 소꿉장난하듯 삽니다. 반지 해줄게. 저쪽 손에. 꽃반지. 예쁜 꽃반지. 따아. 오. 오, 되게 예쁘네. 아, 예쁘다. 큰 꽃으로 하니까 더 예쁘네.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거 해주면 안 돼요. 버릇 나빠져요.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제. 아, 행복해. 칠순 때 다이아 해줄게요. 칠순 때 다이아. 아, 진짜? 50대 쓸 때 큐빅 하고 순차적으로 가자. 때로는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들풀 하나로도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노련한 농부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여름 나기만큼은 고수라는 준영 씨. 제가 좀 필요해서 만들 게 있어서 이따 계곡 가서 쓰려고. 밭일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지합니다. 됐다. 이렇게 하고 밑에다 이제 연결을 해야지. 대나무를 자르고 끈으로 묶어 만든 정체 물을 물건.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튼튼하게 됐네. 또 대나무로도 작품이 하나 나왔구만. 됐어, 됐어. 가자. 자. 오, 차갑다. 손, 손, 손. 수박까지. 놓칠 것 같아. 더위가 한창일 땐 태양을 피하는 게 상책이죠. 슬기로운 여름 생활을 위해 길곡으로 향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 기분.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백제골길곡. 왔다. 우와. 우와. 배고파네. 우와, 이렇게. 차가워. 아기 물고기들 엄청 와요. 엄청 차가운데? 우와. 귀촌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도시에서 살 때는 큰 맘 먹어야 갈 수 있던 길곡을 마실다니듯 온다는 거죠. 이 자기가 더 넣는 거 왔다니라. eff? 이거 이 자요? 어. 됐지, 여기? 몇 가지. 더 앉아 놔. 어, 아! 아, 안 돼. 다 젖었어. 큰일 났다. 준영 씨가 야심차게 만든 대나무 의자는 만들기도 쉽고 고치기도 쉽습니다. 이 배려심은 여기까지 생각한다. 아, 슬기물. 아, 시원하다. 엉성하지만 아내를 위한 마음이 담긴 의자 덕분에 오늘도 돌만의 추억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떠내려간다. 수박 먹자. 어우, 무거워. 이야! 자, 반만 쪼개면 되지. 손으로 쪼개시게. 손으로 쪼개면 될 것 같은데? 손나르는 안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파. 아, 아파. 고통이 늦게 온다, 이거. 한 번만 더 쳐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안 된다. 아, 아파. 아! 이게 제가 좀 더 하면 지구 자전축이 변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힘을 더 쓰면 지구가 위험할 것 같아요. 깨졌다. 이 부부를 보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복스럽게 드시네요. 보기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즐거운 여름 오후입니다. 실은 여름을 완벽하게 즐기는 장소는 집안에 따로 있습니다. 뜨거워. 이것이 저희의 캠핑장입니다. 여기다 이제 고기까지 올리면 더 그럴싸해질걸요. 지금 완전 완벽해요. 숱도 잘 붙었어. 남편이 직접 만든 야외 캠핑장은 마당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있습니다. 맛있게 굽는 사람이 구워야 돼. 제가 구우면 한 소리 들어요. 괜히. 뭐라고 한 소리 듣는데요? 그따위로 굽지 말라면서요. 멀리 가지 않고도 언제든 이 계절이 주는 낭만을 즐길 수 있죠. 맨날 이렇게 싸줘요. 이렇게 싸줘야지. 이러니까요. 오늘 진짜 너무 놀기만 한 거 아니야?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응. 사람이 놀면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게 뭐가 있어. 함께 행복을 찾아가기로 한 부부. 목적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손 꼭 잡고 매일매일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시골길. 시골길 듣고 싶다. 시골길? 응. 좀 되려나? 귀촌을 꿈꾸던 준영 씨가 직접 만든 음악 시골길. 그 꿈이 이루어진 지금 부부는 행복합니다. 부부의 마음을 담은 선율이 저녁 하늘을 채웁니다. 삶을 여행처럼 사는 부부는 다음 여행지가 어디일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디에 머물든 지금처럼 그렇게 느끼고 성장하며 세월을 향해 걸어갈 테죠. 남한의 왕궁이라고 해야 되나? 남한의 왕궁이라고 해야 되나? 남한의 왕궁이라고 해야 되나? 남한의 왕궁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KKK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열었을 때